1. 모세의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신뢰하였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백성이고 택하신 기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며 자기 기업이란 줄로 정확하게 추정해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고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셨고 줄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뿐일까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또한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지키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범호교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은 철저하고 구체적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과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40년간의 사막 생활을 말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과 위험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의한다는 것은 빈틈없이 어떠한 위협과 위험도 막아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이 광야는 사람이 기거하거나 지나가기가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을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험난하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었거나 일사병으로 죽었거나 배고파 죽었거나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맹수에 물려 죽은 일이 없었습니다. 애국에서 나왔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지 황무지와 짐승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승리하며 또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깨닫는 것은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홀로라는 말의 뜻은 유일신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지키셨고 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셔도 넉넉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다 덤벼들어도 홀로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파멸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장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고 또한 연단이며 또한 훈련을 거쳐가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온실의 화초를 보호하듯이 마냥 보호하시고 가꾸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군대에서 주의관이 병사를 혹독하게 훈련하듯 하십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강한 독수리가 되고 강한 병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강인한 신앙의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승리토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